저희 2번이 이제 마지막 곡이구요 저희는 우선 DJ 프로젝트 걸그룹 루벨이라고 합니다 우선 인스타 아이디는 영어 y o u n a 숫자 0629구요 이제 저희 뭐 행사하거나 이런거 가끔 소식 올리니까 팔로잉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요즘 일교차 너무 심한데 모두 여기 적어도 저희 공연 보시는 모든 분들은 감기 안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틀어주세요 1,2,3,4 1,2,3,4 1,2,3,4 1,2,3,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2,3,4 3,4 2,3,4 2,3,4 2,3,4 2,3,4 2,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4,4 4,4 3,4 5,4 3,4 3,4 3,4 4,4 5,4 4,4 5,4 5,4 5,4 6,4 우리 지금까지 DJ 프로젝트 걸그룹 유나랑 윤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